어느덧 짧은 가을이 지나 겨울이 오고 스마트 카라 사백 프로를 사용한 지 7개월에 접어들었는데요 지난 여름 동안 음쓰기 덕분에 쾌적한 계절을 보냈는데 여전히 잘 사용하고 있을까요 다행히 지금도 아주 잘 사용하고 있답니다 이용하기 복잡하거나 사용할 때마다 비용이 많이 들었다면 손이 자주 가지 않아 사용 빈도가 줄었을 텐데요 스마트 카라 사백 프로는 직관적이고 단순한 사용방법과 깔끔한 음식물 처리 기능으로 주변에도 추천하는 전자제품입니다 제가 스마트 카라 음식물 처리기를 선택한 이유는 산골짜기 시골로 이사오고 음식물 처리하는 게 힘들었는데 이곳에선 음식물 처리할 방법이 딱히 없었어요 음식물을 수거하는 차량도 없고 공동 음식물 처리통도 없었죠 그래서 고민하던 중 스마트 카라 백인의 체험단에 선정되었고 좋은 기회로 음쓰기를 사용해보게 되었는데 7개월간 사용해본 결과는 대만족 어떤 점이 좋았는지 음식물 처리 과정을 보며 설명드릴게요 집에서 요리를 해먹으면 당연히 음식물이 나오게 되죠 저희 가족 기준 싱크대 망해 이틀이면 음식물이 꽉 차는데요 그 전엔 비닐에 모아두면 악취와 벌레로 힘들었는데 이제 바로 스마트 카라 400%로 처리해서 주방이 쾌적해졌어요 스마트 카라는 악취와 부패의 원인인 수분을 99% 제거해주고 고온건조의 음식물 처리 과정으로 99% 살균 가능합니다 독자 개발한 분쇄 기능과 히팅 기술로 음식물의 부피는 10분의 1로 확 줄어들죠 또한 어떤 음식이든 가리지 않고 처리해서 맵고 짠 음식은 물론 질기고 단단한 음식까지 음식의 종류와 상관없이 한 줌 가루화됩니다 김장 처리라 남아있던 묵은 김치는 통을 옮겨주려고요 김치는 맛있지만 양념 묻은 속 버리기가 힘든데요 김치 잔연물도 같이 처리해볼게요 김치 통을 세척하니 이렇게 고춧가루 가득 묻은 양념이 남았습니다 그대로 스마트 카라 음식물 쓰레기통에 담아줍니다 이제 간편한 처리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음식물 담은 통을 본체에 넣어주고 뚜껑을 닫고 잠금장치를 돌려줍니다 코드 전원을 켜고 스마트 카라 전원 버튼을 눌러주면 끝 음식물 처리를 시작합니다 자동으로 음식물 처리가 시작됩니다 건조, 분쇄, 식힘 순으로 진행되고 평균적으로 2-3시간 소요됩니다 음식물 처리 과정에 나는 소리나 냄새도 중요한데 소리는 다른 가전 제품들에 비해 작게 나는 편이고 냄새도 심한 양념을 돌릴 때만 라면 스프 냄새가 은은하게 납니다 고온 건조 과정이 끝나고 강력 분쇄가 진행 중인 스마트 카라 마지막 식힘 과정까지 완료되면 음식물 처리 결과물이 나옵니다 과연 고구마 껍질과 양념 묻은 김치 속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음식물 쓰레기통 가득 찼던 쓰레기 부피가 줄어들었고 수분기와 양념 모두 사라져 바싹 마른 결과물이 되었네요 양이 얼마나 되는지 작은 볼에 담아봤어요 기존 음식물 쓰레기 부피에서 최대 95% 이상 줄어들기 때문에 더 이상 음식물 처리 때문에 골치 아플 필요가 없어졌어요 원래 고구마 껍질과 김치 양념이었던 게 믿겨지지 않을 만큼 깔끔하게 건조 분쇄된 음식물 쓰레기 이런 장점들을 가진 스마트 카라 400% 덕분에 집안 살림도 한결 편해지고 악취 고민 없이 쾌적해졌어요 앞으로도 저희 가족의 든든한 음식물 처리기가 되어줄 스마트 카라 400% 리뷰였습니다